보통 임무 이렇게 나가면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임무를 수행하나요? 오전에 한 3시간, 오후에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산을 탑니다. 6시간. 진짜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본인이 쉬고 싶다고 해서 쉬고 달리고 싶다고 해서 달리는 게 아니라 임무를 마칠 때까지 끊임없이 막 해야 되니까. 아,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찰견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어, 멈췄어. 어, 멈췄어. 어, 멈췄어. 어, 멈췄어. 어, 멈췄어. 아, 근데 이렇게 걷기 힘든 곳에서 저렇게 계속 뛰어다니니까 확실히 몸에 무리가 많이 가긴 하겠네요. 아, 멈췄어. 네, 멈췄어. 네가 우리를 배려해주냐고 지금 레오가 천천히 가는 거지? 와, 제대로 갔으면. 와, 구석구석 다 찼네, 냄새나 트면서. 자기가 그냥 막 윈도해. 어, 아아. 어, 어? 어, 저기 있어? 왔다가 기다렸다가. 진짜 힘들텐데. 어, 아아. 어, 어? 어, 저기 있어? 찾았어. 어, 아아. 오, 오. 지금 저기 누군 앉아있잖아 지금. jumped. 우와. 지금 저기 누군 앉아있잖아 지금. 오, 우와. 야. 우와. 아, 여기 숨어 계셨구나. 야, 그런데 정확히 앉아 있으니까 방을 주시네. 와, 레오야, 대단하다 너. 멋있다. 굿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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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훈련한 거예요. 네. 눈에 담았어요, 잘. 아유, 그러네. 아휴, 내가, 내가 뭔가 계속 먹어. 계속. 아휴. 아휴.